멘발리충천 멘발리충천 멘발리충천이라고 하는 전집입니다. 축제가 이제 4개월 됐을 때 연기가 많이 없는 가게 찾다가 이 가게 나가게 돼서 저희가 들어왔어요. 7년차 하고 있습니다. 단골 순위 계속 생기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 장사하면서 친구 많이 사귀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재미있었고 저는 처음에 유학생으로 부산 동서대학교 처음에 유학 왔다가 학교에서 이제 신랑 많아가지고 결혼하려면 기본 이제 돈도 있어야 되고 애도 키워들고 해서 이제 가게 급하게 자게 됐고 이렇게 계속 한국에서 살게 됐네요. 우리 가게 많은 장점 저희는 설빈거 있으니까 소주는 좀 시원하고 저희도 남는 한계에서는 최대한 소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희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외국인도 전 맛있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